으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더 시켜봐 주시구요 두 선수의 첫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유시의 서브 아 바쁘다 같습니다 윤효빈 자 유녀빈의 뺏고 강해졌고 날카로워진 윤효빈입니다 긴 서브 자 네트 맞고 너무 2대2 4 여의 cier sincerely 넷 그 백핸드에 102 ال 번 가 있기 때문에children 변하게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있어 자 해assembler 로케 속 이어집니다ё 여초미 강타 자 이번에 나갔어요 자만 탑 스피내 결이 있었거든요 여 대사 아 유시우 그렇습니다 이번엔 폴 핸드 성공해내는 포인트 끌려가고 있는 상황 윤효빈의 서버 자 이번엔 이번엔 벗어났습니다 윤효빈이 생각대로 지금은 안됐습니다 백핸드로 버티고 있는 유시우 아 그려놔서 날카로 아 그려놓죠 자 이번 백 대 백에서 자 너버의 차이가 분명한 9선수입니다 아 이번에도 게임 포인트 유시우 나갔습니다 네트 맞고 나가면서 첫 번째 게임 게임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게임 내주면 상당히 또 위축될 수도 있 아 엣지입니다 네 엣지로 들어가는군요 자 유시우의 서브 백핸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시우의 서브 표정 좋죠 그리고 깊숙하게 코스 투올 윤혁빈 네 돌았습니다 요 잘 골랐어요 4대3 유시우의 서브 수비 수비 승승 윈혁빈의 서브로 경계는 이어집니다 서브 득점 들어오서 그리고 서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윈혁빈의 서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백핸딩 자 이번엔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직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임아웃 이후에 자 유시우에겐 포인트가 이번 게임에서 중요합니다 맞받아 쳐봤습니다만 벗어났던 8대5 아 유굽이 이야 나가고 말았어요 게임 포인트 지금 또 달라졌는데 서브 득점 네 서브를 바꿨죠 자 윤여빈이 한 번은 빨리 한 번은 탑스킨이었습니다만 지켜볼을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0대7입니다 게임 포인트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백싸움이죠 이야 이번에도 유시우에겐 있습니다 아 잘전했어요 연속 포인트를 서로 주거니 바꾸니 하고 있어요 한 점차 유시우에 추격이 있었지만 윤효빈 이 게임을 지켜냅니다 판단을 할지 물러설 수 없는 세 번째 게임이 출발합니다 첫 득점 윤효빈 네 레시브 아주 푸쉬로 잘 깊게 찔러 유시우에 두 번째 서브 계속 가운데로 공격하죠 윤효빈이 이번엔 또 잘 받아서 이번엔 잘 받아쳤던 윤효빈이었습니다 백핸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윤효빈의 서브 이야 윤효빈이 이번엔 3구 아주 강하게 쳐내면 1대 3입니다 상황을 지금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이번에도 백핸드가 버텨냅니다 잘 받아요 계속 공략 성공하는 윤효빈입니다 긴 서브 이후에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끈질기냐의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엔 나갑니다 다시 동점 5점을 앞두고 테이블을 바꿨고요 자 윤효빈 백핸드로 서브 득점 가신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한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유슈우도 버텨야 돼요 그러나 유슈우의 포인트예요 나가고만 있을 것입니다 유슈우의 서브 안 나왔어요 지금도 버텨냈던 윤효빈 자 유슈우 힘께 매치 포인트 윤효빈 자 그러나 쉽게 갈 수 없습니다 네트 걸리고 말았습니다 끝낼 수 있을지 매치 포인트 아 서브의 변화 자 이걸 지켜내지 못했던 유슈우였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 윤효빈 선수가 가져가면서 게임 스코어 2,0 2,0 2,0 2,0 1,0 3,0 지켜내지 못한 예 3,0 2,0 2,0 3,0 3,0 3,0 4,0 5,0 5,0 5,0 And you and I, we